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펑스니들의 옷장을 알차게 채워줄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의 스타일 지수를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시켜줄 여름 필수 기본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름에 어떤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지 그리고 또 그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음 입고 따라오세요. 띠딛! 여름 필수 기본템 첫 번째 가디건 여름에 반팔보다 얇은 긴팔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햇빛에 너무 막 살이 따갑기도 하고 쌀쌀해 비우는 날이나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공기가 진짜 너무 차갑잖아요. 그럴 땐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면서 신체 보호템으로 얇은 가디건은 정말 여름에 꼭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니 그런데 그냥 긴팔 티셔츠를 입어도 되는데 왜 꼭 가디건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디건은 입고 벗기가 쉽잖아요. 일반 티셔츠나 아노락같이 절반만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옷은 아무데서나 입고 벗기가 불편해서 체온 조절하기에는 가디건이 훨씬 유리해요. 요즘에는 가디건이 우리 소재뿐만이 아니라 코튼이나 린넨처럼 되게 얇고 가벼운 소재로도 나와서 여름에 덥지 않게 여러분들 착용하실 수 있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외투 안에 탑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정말 높은 아이템이죠? 다양한 가격대와 스타일을 넘나들어서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매년, 매 시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 라운드넥, 브이넥 등의 넥라인, 컬러 패턴 길이까지도 정말 너무 다양해요. 심지어 단추 말고도 지퍼나 얇은 스트랩으로 여미는 가디건도 있어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얇은 니트 가디건의 스타일링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슬리브리스 아이템과 매치하면 되는데요. 가디건의 장점이 여러분들 입고 벗기가 편안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슬리브리스 탑이나 원피스랑 매치해서 더울 때는 벗고 추울 때는 그냥 가볍게 툭 걸치면 되니까 실용적이죠? 저는 슬리브리스는 입고 싶은데 좀 팔이 부끄러워요 하는 펑소니들도 슬리브리스 탑에 얇은 가디건을 입으면 노출 부담이 적은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겠죠? 또 요즘에는 가디건이랑 슬리브리스 탑 세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면 이너를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룩 전체에 통일감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시도하는 스타일인 만큼 트렌디해 보이는 건 덤이겠죠? 그리고 과감한 패션도 도전할 수 있다 하시는 펑소니들은 요즘 핫한 아이템 중 하나인 크롭 탑, 브라탑과 매치해서 힙한 스트릿 무드를 내거나 크롭 가디건을 미니 스커트랑 매치해서 90년대 빈티지 무드를 연출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조거 팬츠랑 연출하는 거예요. 가디건은 어떤 하의랑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올 여름에는 조거 팬츠랑 연출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디건이 주는 크래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조거 팬츠랑 같이 연출한다면 스타일리시한 믹스 매치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번 여름 패션 트렌드 영상에서 제가 웨이스트업 패션을 소개되었는데 포멀한 자켓 외에도 가디건과 함께 매치하면 쉽고 캐주얼하게 웨이스트업 패션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름 필수 기본템 두 번째 화이트 티셔츠 화이트 티셔츠는 계절마다 사고 또 사는 쟁이는 아이템인데요. 이상하게 옷장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좀 없는 특이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소재랑 핏 길이 디테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같은 화이트 티셔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화이트 티셔츠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레귤러 핏의 화이트 티셔츠예요. 되게 타이트하게 핏되는 티셔츠는 체형 보완이 좀 어려운 편이고 되게 박시한 오버사이즈 핏 티셔츠는 하의에 넣어 입거나 했을 때 예쁘게 연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박시한 거는 잘못 입으면 제 덩치 같아서 체형 보완이 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레귤러 핏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넥라인은 본인의 얼굴형이나 목 길이 어깨 모양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모든 체형에 무난하게 어울리는 유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이트 티셔츠는 어떤 하의든지 서포트를 잘해주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스타일링을 추천해드릴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청바지는 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흰 티셔츠랑 청바지의 조합은 정말 시대와 나이대, 성별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조합이잖아요. 또 제가 레귤러 핏을 추천드린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어떤 바지 핏이든 상관없이 정말 레귤러 핏, 화이트 티셔츠는 다 잘 어울리거든요. 스타일링을 할 때 실루엣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의를 슬림하게 입으면 하의를 오버사이즈를 입거나 상의를 오버사이즈를 입으면 하의를 슬림하게 입거나 하는 그 밸런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스키니, 슬림, 스트레이트, 와이드, 남핏 등등 어떤 바지 핏이든 레귤러 핏의 티셔츠와 매치하면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스커트와의 조합도 빠질 수 없겠죠? 슈퍼니나 폴리 소재로 선택하면 여름에 시원한 데일리로 연출할 수 있고요. 레더 소재로 선택하면 치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청바지랑 마찬가지로 핏이나 길이 상관없이 미니멀, 러블리, 캐주얼 등등 원하는 무드의 스커트를 골라도 레귤러 핏의 흰 티셔츠가 다 서포트해지니까 얼마나 맞는 템인지 아시겠죠? 흰 티셔츠는 캐주얼하고 포멀하고 모든 룩을 다 연출할 수 있으니까 레귤러 핏의 화이트 티셔츠 여름에 꼭 추천드려요. 여름 필수 기본템 세 번째, 쇼츠. 쇼츠는 다른 계절도 아니고 이 여름에 딱 가장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여름에 시원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는 아이템이고요. 무엇보다 여름은 장마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장마 기간 때 외출하면 바지 밑단이 다 젖어서 찝찝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필수템으로 쇼츠를 추천드리는데요. 인기가 많은 품목인 만큼 데님, 레더, 스웨트 쇼츠, 바이크 쇼츠 등등등 다양한 스타일의 쇼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릴렉스 핏이 트렌드라서 길이 너무 짧지 않고 바지의 통도 넓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무릎 길이를 웃도는 기장은 허벅지가 두꺼워서 고민인 하체 통통 펑순이도 짧은 길이가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언니 펑순이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쇼츠는 어떤 아이템과의 조합이 좋은지 스타일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샘들리가 매치하는 거예요. 쇼츠가 운동화나 부츠에도 그냥 물론 다 잘 어울려요. 하지만 여름에는 샌들 힐이 쇼츠와 제일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굽이 없는 샌들도 물론 좋지만 키장 옆 펑순이나 통통 옆 펑순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치트키템이 좀 필요하잖아요. 종아리가 길고 발목이 가늘게 연출되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프리플랍 형태의 샌들힐을 신어주면 힙하면서도 캐주얼한 아웃핏을 완성할 수 있고요. 스트랩 샌들힐을 신어주면 도애적이고 모조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자신의 피부톤과 가장 비슷한 베이지톤의 샌들힐을 매치한다면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초이스겠죠? 두 번째 포멀한 아이템과 매치하는 거예요. 쇼츠를 되게 캐주얼한 차림이면 어울리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켓이나 셔츠, 블라우스와 믹스 매치해서 연출하면 시크하면서 트렌디한 스타일링이 돼요. 자켓과 쇼츠 셋업에 샌들힐을 매치해주면 출근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의 스트릿 사진들을 찾아보면 바이크 쇼츠에 자켓이나 셔츠를 매치한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편하지만 센스 있어 보이는 새로운 꾸안꾸룩 찾고 있었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여름 필수 기본템 네 번째 슬라이더 다들 집 앞에 나갈 때 신는 슬리퍼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스타일 시술을 업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신는 슬리퍼는 잠시 넣어두시고요. 제가 올해 하나 갖고 있으면 내년에도 신을 수 있는 스타일리션 슬라이더 트렌드와 스타일링 알려드릴게요. 올해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슬라이더 전성시대라는 단어로 딱 정의할 수가 있어요. 레더 퍼 플랫폼 플리플라 그리고 반짝이는 화려한 슬라이더 등등 엄청 다양한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 많고 많은 슬라이더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고무 소재 슬라이더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슬라이더를 신는 이유가 편안함 때문이잖아요. 최근에 네타포르테에서 쇼핑을 하다가 샌들 카테고리를 보는데 아웃솔이 둥글게 마감된 고무 소재가 많더라고요. 스텔라맥 같은 이 아레산더 맥퀸 프렌저슐러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편안함과 실용성에 포커스를 뒀더라고요. 저도 지방시에서 구매한 맷지 뮤를 정말 잘 신고 있는데요. 제가 상반기에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한 물건 중에 이 슬라이더가 1등이에요. 포멀룩, 캐주얼룩, 스포티룩 등등 어디에도 다 잘 어울려서 발이 시려워지는 늦가을 전까지는 주구장창 신을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슬라이더를 어떻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는지도 봐야겠죠? 스타일링 첫 번째 원피스 스커트랑 매치하기 우리가 스타일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할 정도로 신발에 따라서 무드가 확 바뀌잖아요. 우아한 느낌의 실크 원피스랑도 볼륨감 있는 스커트와도 슬라이더가 충분히 잘 어울려요. 오히려 이 슬라이더 하나로 꾸안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옷은 좀 깔끔하게 입고 싶은데 너무 멋있는 티는 내기 싫다 하는 날에는 이 슬라이더만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스포티룩으로 연출하기 슬라이더를 가장 정석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레깅스 바이크 쇼츠와 매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브런치를 먹으러 가면 예쁘게 꾸미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편하게 그냥 볼캡이나 버킷에 딱 쓰고 레깅스에 슬라이더 쿨하게 딱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끔은 그런 내추럴한 게 진짜 멋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인스타에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을 자주 올리지만 특히 스포티 캐주얼을 올렸을 때 더 반응이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요즘 트렌드는 꾸안꾸인데 꾸안꾸보다 더 안 꾸민 듯한 내추럴한 느낌이 인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편안한 슬라이더는 꼭 하나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여름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기본템 네 가지와 스타일링에 대해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얇은 소재에 가디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레귤러 핏에 화이트 티셔츠 세 번째로 쇼츠 네 번째로 슬라이더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여름에 필수로 구매하셔서 두루두루 스타일에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두셨다가 다른 간절기 아이템이랑 매치하면서 활용해보시고 여름에는 제가 알려드린 스타일링으로 실용성과 스타일 모두 잡는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빗